정권 화성 안녕하세요 NCT 127의 팬미팅 대기실 현장 첫 번째 NCT 127의 TOP 3입니다 이야 갑니다 고고고 이제 택보입니다 첫 목적은 우리의 비밀을 샅샅이 파헤친다 이걸로 첫 번째 파헤칠 목적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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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네? 콕콕아! 이야!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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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윈윈의 귀꼬마 이야 윈윈은 사실 인간이 아닌 한쪽은 한쪽은 반 엘프설 반 엘프설 마크 연골 무온골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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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레게 후예 마크대게 후예 개현이 형 배꼽 참에서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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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팀이었다 개현이 형 동아리 몬스터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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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석 진짜 날짜 있는데?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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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잡아야지 너무 무거워 우와 너무 무거워 자아냐 아직도 성장판 열려있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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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판 성장판 확인 성장판 확인 오케이 와아 오 마이 사이 전 1차도 등록은 뭐야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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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CT 127의 대기시행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우리 안녕 팀원의 스토리를 잃는 거야. 저희 다 같이 포즈를 쓰겠다. 우리 이렇게 디봄에서 얘기한 거 처음이야. 맞아. 가자. 하나, 둘, 셋. 웬스트리, 스토리. 우리 포즈 하나만 맞추자. 다 같이. 웬스트리, 웬스트리. 오 좋아 좋아 좋아. 우와. 하나, 둘, 셋. 스토리. 스토리.